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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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불교의 깨달음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 있다 비운다고 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는 있지만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탐진치가 없을 수 없죠 생각이나 소리나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 보면 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 비우는 마음에 환심을 느끼고 유쾌함을 느끼면 결국 생사의 괴로움을 모두 벗어나리라 했는데 이를 뭐 생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태어나고 죽음을 생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어요 한 생각의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걸 우리는 생이라고 그러고 한 생각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라고 해요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 집착에 빠지면 걱정, 근심, 번뇌가 되고 한 마음을 놓아버리면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죠 그래서 중생들은 생사에 빠지지만 바로 부처는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생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경전에 엄청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생사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육신에 생사 태어나고 죽음을 아는데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형성되고 이지러짐을 우리는 생사다라고 한다 이치를 알면 충분히 이해하기 쉽죠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고행주의를 하는 발가바선인을 만나서 보니까 결국 몸속에 붙어있는 어떤 마군이나 악의를 떼어내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업장 소멸을 위한 고행수의를 했는데 고행수행을 해보니까 그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움직일 때마다 또 다시 태어나면 다시 해야 된다라면 영원한 열반은 아니지 않냐 해서 부처님이 발가바선인하고 하루 동안만 있다가 떠나서 강을 건너가지고 선정 수행을 하는 알랄라카라마 우드라카라미부타의 단체를 또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바로 선정 수행을 하는데 공이 가시 없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 즉 비상 비비상 저천에 이르기 위해 수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서 일주일을 생활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공한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면 참선을 하면서 좌선을 하면서 자리를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다시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한 번 내가 공한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무념무상이 된다라고 해서 계속 무념무상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럼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근심 걱정을 없애는 근본적인 열반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잠시 참선할 때는 잊어먹었다가 또 다시 본래 생활대로 돌아오면 다시 생각나고 다시 생각나니까 이것도 전부 무용지물이다라고 해서 고행주의 사상 자기 몸을 혹사하는 그리고 절하고 뭐 이런 철야정리라는 이런거나 가부자를 들고 앉아있는 선정숙이나 전부 다 외도로 몰았어요 부처님 외도로 몰고 이건 아니다 결국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6년 동안을 부처님이 그 선인들을 떠나가지고 혼자 설산해서 고행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6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단속할 거 억제하고 최대한으로 나를 혹사시켜서 해봤지만 얻는 것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국룡생활했던 호화생활에 잊어버린 사채어역 뭐 이런 것을 다 놓아버리는 계기는 됐어서도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내려와요 내 몸을 헤쳐가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다 첫째는 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야 뭔가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기가 되는 것이지 마음을 혹사해서 마음까지 상하게 한다라고 하면 깨달음을 얻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과거처럼 남들이 볼 때 고행을 하고 선정을 하고 아 저 사람 대단하게 수행이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함께 수행을 했던 다섯 비교도 자기를 존경을 했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요체도 아니다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면서 뭔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육신으로 깨달음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이치를 알고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란자락에서 목욕을 하다가 수자타가 숲속의 신에게 공양을 올리러 하는 입장에서 오다가 상어머니 부처님을 만나서 상어머니 부처님에게 유민족 공양을 하고 최초로 가시아를 공양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때의 다섯 비구가 탁바를 마을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보게 돼요 교진여 등 다섯 비군데 수자타에게 유민족을 공양받고 있는 바로 태자의 모습을 보고는 엄청 속상해하는 거예요 비록 적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시타르타를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거룩해 보이던 태자가 역시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하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난 6년 동안의 수행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샤카족의 왕자시여 어찌해서 그동안 피나는 고행을 그리도 쉽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이제 조금만 더 건드리면 그토록 갈망하던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어 보였는데 끝내 배고픔이나 편안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낱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어찌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태자는 우리 모두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라고 해왔다 다섯 비구들도 역시 나를 보고 그러한 것을 수행을 해와서 대단하게 생각했는 줄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 몸을 혹사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아무리 다시 한번 되뇌고 살펴봐도 역시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다섯 비구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저희는 왕자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홀로 움직이시고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만 더 고행을 했으면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움직이려고 하죠 이때 다섯 비구가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수행제다 라고 했는데 경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아야 교진여 아스피 마하마남바데 바부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교진여 알비 마하남바데 비파라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교진여 또는 아스아지 마하나마 발데리카 바사파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요번제 정원대호인연처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구린알페 만앙구리발데 심력가섭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종류로 보는 분들이 나중에는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결국 부처님께 교화를 받아서 비구가 되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 가운데 누구 다섯 명이냐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교진여는 첨부가 돼있다 해서 교진여를 비롯한 다섯 이렇게 돼 있는데 또한 왕사성에서 사립을 준 자가 부처님 제자가 탁발하는 걸 보고 누구한테 배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스승이 부처님이다 샤가모이라고 하는 부처님인데 뭘 배우느냐 그랬더니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생기고 저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긴다는 인연 생기법을 우리는 배운다라고 해서 인연법을 배운다 그랬을 때 그 대답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싸지로 나와요 아싸지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섯 배구 가운데 아싸지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태자가 이야기를 해요 수행자들이요 내가 이미 불과 불빛을 예로 들어서 금욕이나 단식의 선정과 고행으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으면 내가 이미 그대들에게 설명을 했소 마음을 떠나서 어찌 마음의 열반을 얻는다는 것이오 깨달음을 얻는 건 마음을 얻는 것이지 몸을 혹사해서 절을 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하고 뜨거운 걸 밟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부자만 들고 앉았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으로 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냐 모든 것은 마음을 이루어서 마음을 다스려서 이루어내는 것이지 아무리 고행 또 선정수행을 한다고 해도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의 집착으로 인하여 될 수가 없는 것이오라고 우리가 절을 하고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해도 마음의 집착이 있어요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집착 또 선정을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착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면 무상무념이 되어 무아의 지경이 이른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여러분들 안 나고 멍한 상태가 됐을 때 마치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부러 생각을 없앤다라고 하면 생각을 없앤다는 자체도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도 탐욕이에요 생각을 없앨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공한 마음이지만 마음 속에 생각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이 공이지 생각을 다 비워라 마음을 다 비워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다 없애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3m라고 해서 선정 3m에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아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선을 하지 않았을 때도 똑같이 있느냐 하는 얘기 아니요요 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선하면서 나가 참 이럴 때는 이랬었어 아까는 막 잡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맑아져서 참 편안했어 이 자체가 뭐예요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아 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자체가 선 끝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아 지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깨달음은 선을 하는 동안이든 하지 않는 동안이든 어떻게 돼요 공안 자체의 본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집착이다 탐욕심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서 선정수행이나 고행수행은 전부 외도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실하게 검증을 해내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수행의 길을 갈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고행과 선정수행은 하지 않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자 다섭비군은 이제 샤아카족의 왕자는 완전히 타락을 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그의 타락한 모습을 볼 이유가 없다 하고서는 결국 다섭비교도 글리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추구하고 전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바로 녹야원이었죠 시타르타 태자는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죄악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었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죄악으로 단정하라고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후생의 안정이 보장된다고 믿은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우리가 탐욕심을 일으키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육신에서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눈이 일으키고 귀, 코, 혀, 몸 듯이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더라 육신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마음만 단속하면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추구하는 선정수행에서 역시 왜 그걸 외도로 몰았느냐 마음 역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한 탐욕심에 빠져서 보이는 것도 안 보인다고 들리는 것도 안 들린다고 해서 결국은 공한 상태로 만들어 보이지만 선정수행을 풀고 가부자를 풀고 나와서 일상생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선정수행할 때하고 달라요 그건 영원한 열반이 아니죠 순간 열반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영원한 열반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외도로 몰아버리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고 학대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이룬 것이오 중요한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오 육신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눈, 기, 코, 혀, 몸, 체제에 작용되는 탐진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나는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방법이나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불자들하고 같아요 몇 번을 썼느니, 몇 번 읽었느니, 절을 몇 천번씩 몇 번을 했느니, 몇 년을 했느니, 가부자를 몇 안거를 했느니 이건 전부 뭐예요? 방법이나 형식에만 치우쳐요 부처님은 그거 다 해봤어 해보고는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우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오 몰랐던 것이오 번뇌를 벗기 위한 수행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번뇌와 집착을 존재시켰던 것이오 그렇죠,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몸을 혹사하고 마음을 깨달아내리겠다는 각고를 세우고 이 자체가 뭐예요? 더 큰 번뇌를 만드는 근원이 됐다라고 했던 것이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권이 마무리됐고요 2권 4페이지으로 가면 우리 불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재물을 바치고 여음불을 하면 형식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시에 바라문들도 불을 켜고 재물을 바치고 베다 성전을 읽으면서 형식적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출가 초기에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행을 감행했었고 또 부처님 최초의 다섯 제자들도 다섯 비구들도 이러한 수행 방법을 벗어나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풍조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들의 수행 방법을 따랐던 시기이다 즉 고행주의와 선정주의의 수행 방법을 따랐던 시기다 결국 모든 것은 인연의 예생기, 인연의 스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만드는 것이지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거나 절이나 연불이나 소원, 기도 이런 고행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교단의 등장은 이들 사회의 적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충격이었죠 그 당시에는 제일 극의 사상을 보면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바람은 브라만 사상이죠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의 기운을 내가 받아서 움직인다는 브라만 하트만 사상이 팽배했고 두 번째로는 유네와 업 사상이 팽배했었어요 수행 방법으로는 첫째는 고행주의를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선정주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고행주의는 뭐냐 바로 몸을 혹사했던 수행법이고 선정주의는 가부자를 들고 마음을 공한 곳에 이르게 한다라고 마음의 집착을 일궈낸 수행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건 전부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서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깨우침으로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해왔던 바로 그 당시 인도의 사상을 전부 무마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신도 유네와 업도 고행주의도 선정주의도 아니다 전부 알고 보니까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내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그런 신앙사상을 하루아침에 부처님이 묵살을 시켜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권 7배지로 넘어가면 태자의 득도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한시를 다투어서 빨리 걸어가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해라 어떤 것을 무의라고 어떤 것을 유일하나 소나 말의 네 발을 무의라고 하고 소나 발의 네 발을 무의라고 해요 이건 인간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말의 목에 굴레를 씌우거나 소의 코를 뚫어서 코뚜레를 끼우는 것은 유일한다 쉽게 얘기하면 무의는 자연적인 작용이에요 무의는 자연적인 작용 돌래작용 이걸 본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인은 바로 뭐예요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작용 그래서 이걸 중생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의는 본성이고 유인은 바로 뭐예요 중생성이다 하는 얘기 즉 무의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본체 그 자체고 법체고 유인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소나 말의 네 발은 유이라고 하고 소나 코뚜레를 뚫거나 말의 말목에다가 굴레를 씌우거나 이런 건 다 유일한 얘기 산과 바람과 또 구름과 물의 흐름은 무의예요 무의 자연적으로 흐려요 근데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는 건 유이다 가을에 단풍이 엄청 많이 꼈어요 산이 아름다운 줄 알겠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줄 알겠어요 그건 무의예요 근데 사람이 가서 보고 야 아름답다 저 물줄기 봐 물은 무인데 감탄하는 사람은 유의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유위법은 중생법이고 무의법은 부처법이다 그래서 무의는 늘 평안한데 유의는 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유의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걸 추구하고 또 다른 걸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끊이지 않는데 무의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바로 늘 평안하다 부처님은 결국 다섯 비구하고 헤어졌어요 다섯 비구는 노경원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타르타 태자는 외로운 수행의 길에 접어들죠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게 된 태자는 몸을 추스르고 다시 고행님으로 올랐다 6년 동안 수행했던 설산으로 다시 올랐어요 이제 수행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올랐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지진이 많아서 수행하기가 불편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행님의 북쪽에 있는 좀 안전된 마을로 갔는데 거기를 가야마을이라고 그러죠 가야마을 거기에는 필발라수 원래는 핏발라라고 해요 핏발라나무가 있었는데 태자는 주위에서 풀을 베고 있던 목동에게 쿠시아라고 하는 풀을 얻어서 자리에 깔고 결과부자를 하고 앉았다 쿠시아라고 하는 풀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쿠시아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님으로 올라갔는데 지진 활동이 있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가야마을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행님은 바로 부처님이 6년 동안 수행을 했던 숲이기 때문에 고행을 했던 숲이라고 해서 고행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간 고행님의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했던 산이다라고 해서 전 전 앞전 자를 써요 전 깨달음을 전각이라고 하죠 전각 전각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했던 산이다라고 해서 전정각산이라고 해요 전정각산 여러분들 포교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나와 전정각산 그래서 부처님이 6년 수행했던 곳을 전정각산이라고 해요 그럼 부처님이 가야마을로 와가지고 필발라수나무 아래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가야마을에 있는 필발라수나무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가 된 마을이다라고 해서 가야를 붙다가 붙다가요 그런데 깨달음 가야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가야다 해가지고 보드가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엔 붙다가야라고 했는데 학문적으로 한 20여 년 전에 붙다가야가 아니라 보드가야가 맞다 해가지고 보드가야라고 쓰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 보드가야가 됐든 붙다가야 됐든 바로 부처님이 가야마을에 있는 필발라수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마을이다라고 해서 붙다가야 보드가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필발라수나무는 원래는 필발라나무라고 해요 필발라 그래서 이걸 보리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보리수라고 해요 필발라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나무다라고 해서 보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쿠시아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보리나 밀 뭐 이런 종류의 집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보리나 밀 계절적으로 보면 그걸 수확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볏단 이렇게 싸놓듯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깔고 앉읍시다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앉으면 기가 삐뚤어 통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깔고 앉은 것은 결국 우리가 수행할 때도 뒤에 방석을 이렇게 깔고 앉아서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방석이 놔야 일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발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일자가 수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 쿠시아 쿠시아를 깔고 했는데 이거를 부처님이 깔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어떤 풀이었기 때문에 길상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길상초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좌복을 접어서 앉잖아요 뒤에 이렇게 말아서 앉든 한 겹 접어서 이렇게 앉든 그래야 수평이 유지돼서 기가 제대로 돌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쿠시아를 깔고 앉으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때 부처님 만약 내가 일체의 종지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속에 맹세를 하지요 일체의 종지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깨달음인데 세상의 모든 선법, 악법, 유의법, 무의법 또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일체의 법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본성이잖아 본성 항상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본성이잖아요 또 오니공하고 연기하는 진리를 다 통달하는 지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도통했다 그러면 도통 도통은 뭐예요 걸림이,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통이야 뭐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화가 나든 속상하든 기쁨이든 슬픔이 있든 어디 하나 얽매이지 않아 그냥 다 통해버려 극랑경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잖아요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에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빠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거나 가부자를 들거나 이거는 뭐예요 다 외도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나는 일체의 종지 일체의 종지를 이루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각골을 세우고 자리를 앉았어요 길고 긴 미로를 헤매다 이제야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등정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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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무상정등정각은 뭐예요 더 이상 높은 게 없어요 더 이상 높은 게 없이 그러니까 가장 높다라는 거죠 정 가장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정각 이걸 달리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범어로 아뇩따라 삼략삼보리라고 아뇩따라 삼략삼보리 아뇩따라 아 없다예요 없다 무 무 무 뇩따라 상이예요 상 삼 정이예요 략 등이예요 삼 정이예요 각 보리 그래서 아뇩따라 삼략삼보리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 바른 깨달음 우리 흔히들 정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바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일까요 옳고 그름이 없고 선악 시비 유무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예요 흔히들 뭐 옳고 그름을 논해가지고 옳은 것이 정법이여 정각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너와 내가 없는 거 중생과 부처가 없는 거 이 자체를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을 찾아낸 시다르타는 굳은 의지와 각고로 명상에 잠겼다 명상 하지만 경전에 의하면 이때 무려 7년여 동안이나 태자를 해탈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마왕이 바로 욕계육천 타와자재천의 왕인 마라파피아스 마라파피아스 마라파순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태자가 깨달음의 경지까지 너무나 가까이 와있다는 예감을 해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육천의 마왕인 마라파피아스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을 포함해서 위로는 신들 세계의 일부와 아래로는 지옥의 전체를 포함하는 욕계 그러니까 욕망으로 형성된 세계죠 욕계를 관장하면 상상 악한 뜻을 품고 나쁜 법을 만들어서 수도자들을 교란하고 인간의 해명 지혜와 명을 끊는 것을 그의 임무로 하고 있는데 태자가 생로병사의 바도를 건너서 해외탈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욕망의 세계를 벗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태자의 열반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라파피아스는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의 왕이 어디에 있냐면 욕계육천 가운데 욕계육천의 제일 아래가 사천왕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뭐예요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은 뭐예요 타화자재천은 바로 남의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남의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 것화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욕심의 왕이에요 욕심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탐욕을 내는 게 바로 뭐예요 마라파피아스가 마라파순의 왕이 바로 자기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들이 욕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의 왕이 만약에 욕심을 버리는 깨달음을 태자가 얻으면 그 태자가 이루혁려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욕심에서 벗어나는 법을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태자가 못하게 하면 자기네는 너무나 손실이 크다 그래서 절대로 태자가 깨닫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태자에게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타화자재천학 마리아파피아스가 어떻게 방해를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못 얻겠는가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현성인 쾌요 덕의 복쾌 덕니 우인 위산도 쾌 일어나 성인을 뵙는 것 유쾌하고 의지할 것 얻은 것이 유쾌하며 어리석은 사람 곁을 떠나 선한 일 하는 것 혼자이지만 유쾌하다 부처님 말씀이세요 올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얻는 법을 이제 알았어요 마음을 다스려 산다는 것 비록 자기가 외로운 고행을 하지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얽매지 말고 자기 혼자 슬픔을 겪는 것 해결하고 자기 혼자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삶은 올바른 깨달음의 길은 아니어요 어느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만들어 나가는 평안함이야말로 정말 바른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깨달음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토붓다 36회차 서해보니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귤봉 순임이 여러분들을 최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욱붙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간법 현대생활 불교법의지 불교학개론 성찰순임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귤봉 순임의 SID 불교교육대학 서귤봉 순임의